오늘은 집에서 딴 토마토와 또 그 양배 양파와 또 버터와 치즈를 넣고 또 새우를 넣어서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텃밭에 딴 민트 넣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점심때는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해물, 새우, 토마토 스파게티를 했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오늘 맛있게 만들었어요. 아주 맛있어 보이죠? 굴지에 다 치즈를 뿌렸더니 맛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